복투 스물일곱 호텔에서 도착 빈 방이 있어요? 방을 예약했어요. 제 이름은 밀러예요. 제 이름은 밀러예요. 저는 1인실이 필요해요. 저는 2인실이 필요해요. 방이 하룻밤에 얼마예요? 욕실이 있는 방을 원해요. 샤워기가 있는 방을 원해요. 샤워기가 있는 방을 원해요. 방을 봐도 돼요? 방을 봐도 돼요? 여기 차고가 있어요? 여기 금고가 있어요? 여기 팩스가 있어요? 여기 팩스가 있어요? 좋아요. 이 방으로 할게요. 여기 열쇠가 있어요. 여기 제 짐이 있어요. 여기 제 짐이 있어요. 몇 시에 아침 식사를 줘요? 몇 시에 아침 식사를 줘요? 몇 시에 점심 식사를 줘요? 몇 시에 점심 식사를 줘요? 몇 시에 저녁 식사를 줘요? 잠시 후 감사합니다.